충사장 당신이 틀렸어 재구성은 갓카드다 와 재구성 디펙트 아무튼 재구성 덱입니다 재구성 어떨 때 쓰나요? 재구성 쓰고 싶을 때 밀집 마이너스 100 초반에 집은 카드의 피드백을 받고 싶습니다 편집까지도 있는 거 같다 편집 부활이 한거 봐 스네골 아니 스네눈 스네코눈이면은 완전 따로 따르게 해야겠네 원구 좋고요 조각몬 별로인데 별론데 거르기도 좀 집은 집어야겠지 근데 별론데 디펙트 카드 다 별로니까 그냥 집은 걸로 하자 거르고 와 체력 벌써 쓰레기 됐다 근데 스네눈인데 카드가 스네눈에 맞는 카드가 잘 안나와서 이것도 넘겨야겠죠 불가능 판단조구 꽃샘추위나 홀로그램 지금 조각모음이라 꽃샘추위픽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스네눈에서 스네눈에서 냉정함이 더 좋긴 했을텐데 없는 카드 알아봤자 있는거 써야지 집는게 맞다고 봄 포션 활용 좋고요 굿 고갈로 좋고요 찍기가 맞을 것 같은데 도약도 괜찮아 보이네요 카드 원하 오오 여기서부터 조금씩 풀리나보네 엘트 좋고 여기서 유석 늦게 나왔으면 죽었겠다 어 체력 1때문에 먹는건 좀 2구나 부적 암전 암전먹을만하고 자고 암전해 아잇 아잇 못 겟쩌는데 아왜 아베 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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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위모가 맞네요 또롤라벨 와아 이유성 아위모 이...이걸...어케짐 아니 그냥 이기는 대게 재구성이 무임승차 한거잖아 아 냉정아 왜 안써 아 냉정아 왜 안써 미치겠네 랑곰 좋고 물음표 가는게 날듯 이미 밸류 다 챙겼으니까 그냥 수비지우는게 나을거 같은데 파격수비 와 하위모도 두개네 개자기치네 굿에 돌리는거 좋구요 홀로그램 좋구요 강몸 괜찮을듯 굿 까큘레이팅 까큘레이팅 플레이 깔끔하고 흠 넘기는거 맞고 아 재구성쓰는거 봐 힘갔네 재팔용 재팔용 나왔네 잠깐만 재팔용 언제 먹었지 재팔용 언제 먹었지 재팔용 언제 먹었지 유타 먼저 꽃샘추리 유타 강몸 와 걷어내기까지 와 왜케 잘됨 헥스네 이거 카드핵이네 나들 어디서 다운받음 와아 재구성집었다고 조각보험 강호 안하는거 봐 재구성단 저것 과일주스먹고 포션 먹었어야지 과일주스먹고 포션 먹었어야지 근데 의미가있나 어차피 이긴건데 버섯고구마 개쉽게 잡네 진짜 와 재구성되기라고 밀점집 포션 버리는거 봐 냉정함 이제야 먹었다 아니 이거 그냥 그냥 시드 시드 자랑하러 나온거 아님 전국시드 자랑 비드백 할거 없잖아 피드백 할거 없잖아 하위모 3개나 나왔다 꿀피로 그냥 죽어버린거 올하 발주스 2채 먹었네 유성타격 하나 더 할 필요까지는 없을거 같은데 근데 이미 신나서 그냥 먹어도될듯 부적절이긴한데 룸방구 먹어도 되죠 어차피 맞을일 없는데 맞아도 비행기 있고 오 와 왜케잘나 어미 이거 시드 미쳤네 제거나 하는게 맞지않나 아이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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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비유타옹 코로나 나오잖아 부채클릭 덜해서 나쁘지 않을지도 재활용 나쁘지 않은 근데 이미 한장 있어서 한장만 있어도 될거 같은데 즐기시겠네 또 꺼르고 제거하고 방열판 괜찮은거 같은데 와 핸드드릴 사는거 봐 와 즐기는자 모드 난 재구성이니까 조각보험 치우겠다 지금 벌써 즐기는자 모드로 들어왔어 강강강 흐흑 역장 너 너는 말려 너는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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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와서 다 무슨 소용이야 아 재구성한 소네 아 이 컨셉 하아 컨셉 지켜야지 수리검 냉정함 냉정함 좋은데 일반계선은 왜 걸렸대 뭐암튼 넷쩌는 재고성을 봐줘러 어떻게 생각해 재고 음 버려 강봄 또 나왔다 재발용이라 강봄 나쁘진 않을 듯 와 유타 3개 다 밑에 있어서 재구성만 없었으면 유타 뽑혔다 아무튼 뽑힙니다 아니 심지어 수리검까지 나왔으면 재구성 필요없잖아 뭐 수리검이라도 없었으면 민첩챙긴다고 쓴다고 해도 그래도 설득력이 없네 그저 까까를 외치기 위해서 까카 포션 이거 피드백 받으려는게 아니라 어차피 깨백 재구성으로 괄호씨 킹받으라고 올린거잖아 티난다 티나 그냥 킹받으라고 올림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상대방 빡치라고 하는겁니다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상대방 빡치라고 하는겁니다 유성타격 한 대 더 때리는게 세기 때문입니다 유성타격 한 대 더 때리는게 세기 때문입니다 유타강화 구상 구상 아이스 제거하면 돈 되겠네 재구성을 지워 재구성을 지워 족쇄는 필요없겠죠 강몸이 세갠가 있는데 지금 근데 강몸인데 아이스크림 미미가 있나 근데 뭐 돈담으면 사야지 돈담겨서 뭐 어따 쓸까 유타 유타 강몸 삼장 창방 허접식들 상대가 안 되네 가탕 민포 아니 민포를 안써? 근데 뭘해도 계긴겠지 난 심장 묻었다 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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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심장을 농락하며 재구성을 쓰길 아니 이게 편집이 들어간거야 하루 50번의 재구성 민첩 바이더 스펙 홀로그램 개스네 심장 당신이 틀렸어 FINISHING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